안녕하세요! 플레드입니다! 오랜만에 무한의 계단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녹슬지 않았을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거 있다! 이거 뭐냐?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으로 하고 꾸미기를 할게요 와! 단발머리 된다! 언제 이런 거 생겼냐? 평범한 얼굴, 속눈썹 얼굴 난닝구, 브이넥 반팔티 이거 흰 팬티였어? 추리닝 반바지를 입혀줄게요 이건 너무... 너무한데? 그리고 파란 운동화도 신겨줍니다 커스텀을 뽑을 수가 있네 이게 백다이아로 뽑을 수가 있군요 근데 50다이아밖에 없네요 모자마자 뽑겠습니다 우와! 여기서는 스킨 분해도 되고 스킨샵도 있고 별게 다 생겼네?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오! 머리랑 우와! 팬더 이거 귀엽다! 이건 무슨 머리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멋있는데? 오!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나봐요 펫 같은 것도 있네 오! 이걸 장착할 수 있나봐요 오! 강아지! 시작을 해보도록 갑시다! 오! 잠깐만 이거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큰일인데? 이걸 어떻게 컴퓨터로 해? 잠깐만! 오! 잠깐만! 할만한데요? 어머! 자 이렇게 음 저 잘하죠? 제가 이거 왕년에 좀 날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마우스라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오! 오! 잠깐만! 하! 백계단! 어떻게 딱 백이 나왔지? 장금해제! 뭐죠? 와! 치어리더! 오케이! 오! 예! 오! 치어리더 예쁘다! 자! 은메달! 뭔지 모르겠지만 나왔고요 우와! 나 이제 새로운 캐릭터로 달릴 수 있어! 치어리더! 오! 좋은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마우스로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밖에 없을 것 같죠? 좋아! 최초로 무한의 계단을 마우스로 해보는 거야 할 수 있다 어허! 아 이거 마우스 진짜 헷갈리긴 한다 이거 마우스가 두개로도 있으면 괜찮은데 오! 기록 깼고 어! 아니 나는 옆에를 눌렀는데 이게 마우스 때문이야 얘들아 다시 한다 오케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무인도 표류기, 용의탑 막 이런 것도 인디가 뭐야? 이게 뭐야? 도전하기? 도전해볼까? 우와! 와 신기해! 언제 이런 것도 생겼어? 자 일단 도전! 어! 아! 아까워! 재도전! 그래도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100코인 주네요. 뭐 이 정도면 이득이득! 아 이게 용의탑 지도에서 100층, 200층 뭐 이렇게 가면 상자도 주고 뭐 아이템도 주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무인도 표류기도 한 번 해볼까? 이거 한 푼만 해볼게요. 도전! 어 옛날에 막 그런 질문 많이 했는데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는?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무조건 가져가겠고 사람들, 그죠? 그거 말고는 어! 잠깐만! 말하다가! 그거 말고는 뭐 가져가려나? 어! 여러분 그 사이에 제가 돈을 976코인이나 모았고 보석도 155개나 모았어요. 그러면은 얘 꾸밀 수 있는 거 아니냐? 우와! 스킨도 이렇게 콜렉션으로 있는 거야? 우와! 신기해! 우와! 예쁘다! 얘네 진짜 예쁘다 근데! 어머! 어머! 너무 예쁜데? 나 이거 얻고 싶어! 이거 어떻게 얻어? 어! 근데 여러분 PVP도 있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뭐냐? 언제 생겼어? 우와! 딸거 해볼래요. 어 이모티콘 이것도 뭐야? 오! 뭐 여러 개 할 수 있구나? 메롱이 없다. 저 메롱 할게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웃는 거? 세 번째 거는... 음! 노 노 하는 표정? 음 이렇게 전래절래 이거 해봐야지. 대결! 오! 상대방 입장 중! 오! 캐릭터 짱 예뻐! 오! 시작! 이거는 중요하니까 집중! 오! 뭐야? 벌써 이겼어? 벌써 이겼냐? 예! 오! 재대결 요청! 오케이! 실수하신 것 같더라 잘할 것 같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저거 보이지도 않아 꺾고 꺾고 안돼 뭐야 그 사이에 184개 다 내갔다고 이거 말이 돼 잠깐만 저 한번만 더 해볼게요 대결 해피해피 언능 들어오세요 이분은 초보신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랑 같이 가요 아니 왜 벌써 죽으셨어 어 제대결 고 고 오케이 고 제대결 고 어 떨어지셨다 일단 제가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어 오케이 오 좋은데 이기면 보상도 보석으로 줘 이거 괜찮네 이제 커스텀 뽑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광고 보고 무료 뽑기 뭐야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해야지 광고 보고 오시죠 열린다 과연 웨이브 포니텔 핑크 오 되게 이쁜거 나왔네 오 아 이런게 나온다 그런 말이군 오케이 오 무료 커스텀 티켓 두장이나 받았어요 오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티켓 보상 오 쓸 수 있네 과연 빨간 추리닝 빨간 추리닝 이거는 안 입을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한 번 더 뭐가 나올지 오 페어리테일 크림 오 나 되게 예쁜거 많이 나온 편 아니냐 이 정도면 그쵸 완전 맞죠 오 이제 끝났네요 아쉬우니까 이거 보석 100개 써서 또 뽑아볼까요 뽑아 제발 좋은거 제발 빨간 단화 그냥 그러네 아쉽다 이제 새로운 머리를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와 대박 오 이거 괜찮은데 너무 예쁘다 얘는 어 이게 처음에 나온 머리고 이게 두 번째 나온 머린데 이게 확실히 예쁘네요 얘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빨간 추리닝 2번화 역시 안 어울리고 아 옷을 빨리 뽑고 싶다 자 이번에는 빨간 단화 뭐 빨간 단화 괜찮긴 한데 그냥 지금 옷에는 이 파란색 운동화가 나은 것 같네요 새 캐릭터도 뽑았으니까 다시 한 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 손가락 손가락 준비 운동 하고 시작 한 번만 연습하고 PVP 한 번만 더 해보자 오 잠깐만 괜찮아 보석 먹어서 괜찮아 오랜만에 펫이나 한 번 볼까요 펫 들어가서 어 고양이 오 오 저 총 코인이 있어서 살 수 있어요 어머 펭귄드 귀엽고 꽃 고릴라 달팽이 앵무새 그렇다면 저는 고양이 돼지 펭귄 중에 펭귄 하겠습니다 구메 귀엽지 않나 자 그러면 PVP 해볼게요 펭귄도 장착했으니까 다시 한 번 손가락을 풀고 자 PVP 대결 나 그래도 3승 했었네 얼른 오세요 짠 어머 엄청 아리따우신 분이 오셨네 반가워 나랑 친구할래 너 머리색깔 되게 예쁘구나 어 잠깐만 아 이럴수가 어 재대결해 한 번만 다시 해 한 번만 어 오케이 말없이 집중을 하여 보도록 하겠다 어 근데 저 친구 아이고 굉장히 빠른데 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 해볼게요 어 치어리더다 반갑다 친구야 나도 한때는 치어리다 였을 때가 있었어 어 어 어 많이 갔는데 어 근데 잠깐만 250 하 하 하 다들 뭐야 하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아니요 저 재대결 안할게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무안의 계단을 해보았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약간 어렵긴 했는데요 하 그냥 모바일로 해야겠어요 역시 무안의 계단은 또 보고싶은 모바일 게임이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구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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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선로리 메선로리